오늘 행사는요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 학교의 글로벌화의 중심이 될 센터의 개소식을 한 날입니다 충실의 글로벌화를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게는 매달 교환학생, 내교 학생들, 학부 학생들, 교육원 학생들의 국적을 봐서 매달 한 국가를 소개하는 인터내셔널 데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음을 파악하시고 학교의 심볼, 백마처럼 넓은 세계를 열심히 뛰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아는 국제처 프로그램들과 국제처 소식들을 홍보하고 해외 기빈 대상 의전을 진행하는 국제 홍보대사입니다 시아가 일단 인터내셔널 데이의 세부 기획과 전체적인 진행 서포트를 맡고 있고요 저희 아이디어랑 여기 장소 데코라든지 그리고 세부 기획과 그리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행될 국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관심이 있는 국가에 오셔서 국가의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라든지 국가의 자매 결현되어 있는 대학교의 관계자들에게 궁금한 것을 직접 물어본다든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랑드린 인터내셔널 데이의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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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